젠장 이거 익었다가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 여쭤되는 수도 있을 건데 밖에 있을 때 그리고 레시카드 벗으면 이렇게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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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니를 사려고 하면 되는 거 같아 비키니를 사려고 하면 돼 비키니를 사려고 하면 돼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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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수 있어 재는 여자 다밤바 재는 흐흐흐 마이콜 으흑흑흑흑흑흑흑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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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